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돼요. 아직 도로 꼭 끌고 가고요. 돈도 끼고 지시도 해야 돼요. 오늘 모두 쉬래요. 빠빠이.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합시다. 요강 씨 화이팅.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. 우린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. 행복하세요. 의왕 씨 힘내세요. 의왕 씨 힘내세요.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. 코로나 비켜. 우린 모두 안 돼요. 힘내라 의왕 씨. 아자아자 코로나 이기자 의왕 씨. 마스크 끓였어요. 여러분 손을 씻어요. 코로나 극복 의왕 씨 화이팅. 코로나19 극복 첫 번째. 매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기. 두 번째. 나갔다 오면 손 씻기. 마지막. 마지막. 많은 곳은 가지 않기.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. 우리 함께 코로나 이겨내요. 아자아자.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.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. 코로나 굿바이. 요양시민 건강하세요.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.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. 코로나 치료받는 분들 힘내세요 화이팅. 우리 모두 마스크 입기고 손을 깨끗이 씻어요. 팡팡 팡 이렇게. 손을 아났던 터릭 카. 여러분 힘내세요.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이어냅시다. 화이팅. 코로나19 조심하세요. 코로나19 가. 코로나19 가. 다음 주 날씨였습니다.